시트로웽이 DS4 판매에 불을 지피기 위한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. 시트로웽의 공식 수입원인 함블모터스는 2월 한 달간 DS4-E 영 구매자를 계상으로 특별 프로모션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. 프로모션 기간 내 KT 캐피탈을 이용해 시트로웽 DS4-E 영에 구매하는 3년치 주유권 복합연비 14.3km의 연간 주행거리 1.5만km, 리터당 1,650원 기준을 지원받게 된다. 이와 더불어 4만km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쿠폰도 함께 제공받는다. 지난해 11월 국내 출시된 DS4-E 영은 유료한 디자인에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더한 것이 특징. DS4-E 2.0 모델에는 2.0, HDI 디젤 엔진이 탑재돼 최고 출력 163마력 3,755pm, 최대 토크 34. 6kg 샷 8226M 2.5pm의 힘을 발휘하여 도심 주행에서도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. 시트로웽 특유의 정교한 핸들링에 민첩한 반응까지 더했다. DS4-E 2.0 모델은 시크식과 소시크 소식으로 나뉘며 가격은 각각 4,190만원, 4,320만원이다. 시스템burst